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군의 주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군정주요뉴스입니다. 올해도 성주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2023년 군정주요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주군은 1월 1일 해맞이 명소인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상하던마당에서 2023 성주가야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해맞이 행사는 흥겨운 군민맞이 길놀이와 밴드공연을 시작으로 희망메시지 전달, 희망퍼포먼스, 대동놀이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에서 2023인분의 복덕국과 갱식이, 핫팩 등을 나눠주며 현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희망찬 기운과 따뜻한 정을 전했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개묘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위해 군민 모두가 화합하여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성주, 살기 좋은 성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성주의 대표 축제인 성주참회 생명문화축제와 메뚜기축제가 지역특색을 살린 주민주도형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2023 성주참회 생명문화축제에서는 성주만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 품질의 참회와 품격 있는 생명문화의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줬습니다. 세종대왕자 퇴실에서 열린 생명선포식을 시작으로 축제의 막이 올랐으며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에어플라잉 퍼포먼스와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4년간의 준비 끝에 치러진 이번 축제는 기존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성주참회 마스코트인 참별이를 활용한 아나몰핑 미디어 구형과 성박숲의 경관을 활용한 축제장은 성주의 특색을 잘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회를 테마로 한 참회랜드와 다양한 체험부스들도 성주의 정체성을 살린 풍성한 즐길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성주가야산 황금들력 메뚜기 축제도 참신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올해 경북도에서 미색축제로 선정되며 지역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축제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메뚜기 잡기, 고구마 캐기 등 주민이 키운 농산물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메뚜기 축제는 수류면의 청정지역을 배경으로 축제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이 주도한 농촌관광특화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성주참회 생명문화축제와 더불어 앞으로도 지역의 유동인구를 늘리고 지역관광을 선도하는 의미있는 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주참회 조수입이 올해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조수입이 4년 연속 5천억 원 이상을 달성한 데 이어 2023년 6,014억 원을 달성함에 따라 역대 최고 조수입으로 기록됐습니다. 성주군에서 2023년 산 성주참회 생산비 매출을 최종 분석한 결과 조수입 6,014억 원, 생산량 17만 톤, 1,872호의 억대 농배출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참외 조수입인 5,763억 대비 4%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소비 위축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 조수입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라 의미가 더 큽니다. 올해 흰가루병, 담백가루이 등 병해충 증가로 참외 생산에 힘든 한 해였지만 성주군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전국 최고 수준의 재배기술 그리고 지역 농협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가격 방어와 소비 촉진 증가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성주군은 앞으로 농업소득 1조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농가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성주형 스마트 참외 산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주군이 2020년 재해예방 정비사업비 47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신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총 1,921억 원 규모의 재해예방 국비지원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성주군은 재해예방 국비지원 사업으로 재해위험 개선 지구 4개소,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2개소 등 총 7개 지구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병원 성주군수는 재해예방 국비지원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 해소는 물론 더 나아가 안전한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1년간 폐쇄됐던 성주 가야산 법전리 탐방로가 열리며 성주군에서 가야산을 종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5월 환경부고시로 가야산 국립공원의 신규 탐방로 지정이 이뤄짐에 따라 가천법전리에서 칠불봉으로 이어지는 2.8km 구간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전리 구간은 과거 지역민들이 이용하던 옛길로 51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었습니다. 이병원 성주군수는 신규 탐방로 지정을 기원하며 43일간 해인사를 찾아 108배를 하며 해인사와 가야산 국립공원 사무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성주군은 이번 탐방로 개방으로 만물산과 상왕봉 코스가 더욱 활성화돼 성주 가야산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성주군은 남부 내륙철도 성주역 시대에 맞춰 성주 둘레길 등을 재정비해 서부권 일대의 관광기반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가야산 법전리 탐방로 개방은 성주 둘레길과 더불어 관광 거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주군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 제구 성주향후회장 이동환 대표가 가입하며 성주군 7호 아너가 탄생했습니다. 성주군은 7호 아너가 탄생함과 동시에 아너소사이어티 홍보존을 군청 1층에 설치해 11월 8일 재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12월 설립한 개인고액기부자 클럽으로 성주군에서는 금년 한 해 3명의 아너가 가입됐습니다. 이에 총 7명의 아너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나눔정신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 아너 홍보존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성주군 7호 아너 가입 및 홍보존 재막식 축하를 위해 기존 아너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이동환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시는 아너분들 덕분에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군정주요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